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드디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핵심 할머니 맞으세요? 말도 불편해요. 공주 중에서 제가 지방 재배치가 제일 잘 됐어요. 이제 저 지방 재배치 홍보대사로 보기적으로 나서시는 거예요? 아니, 홍보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화면에 비치다 보니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지방 재배치가 잘 됐는지 아니? 나야. 아, 정말. 나 한 번 볼래요? 내 얼굴? 자. 아, 정국이야. 아, 정국이야. 내 양만들. 자, 수술자. 수술자. 자, 정국이. 자, 정국이. 내 백수의 동시야. 아. 어, 되게 못생겼다. 어, 연상으로 이렇게 못생겼어. 아이고. 이거 부사야? 어? 숙박이야. 음. 으아악! 아악!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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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하! 아으으! 아으! 아으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아으! 아으! 제가 먹였습니다. 자 오늘 저 굉장히 오늘 또 진짜 대단한 분들 모셨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기대됩니다. 간만에 스튜디오에 정말 이분들 모이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이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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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박준이 박준이. 이렇게 도전을 모으시고. 요즘 염지. 아이고. 이분. 아이고. 애정주. 아이고. 보라남.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천영무 씨 팀이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뷔 22년차 2배나 연기부터 연기에서. 팀장 1급수 인선까지였죠. 악지리 박준이. 기준 인선 연기. 연기를 위해서 물불안 가리는 진장도 연기를. 장소연. 지금 크로마다에 가면 더 있어. 피고인 대신다프스는 늘 그녀가 있다. 신스플룸 러브는 심플룸. 오연. 박영순 씨 팀 소개해볼게요. 먼저 얼짱 맘짱에서 연기장까지 다 가진 배우 남보라. 남보라 슈. 진짜 역도 선수는 아닙니다. 역도 요정 김복주에서 당당하게 요배우로 도약한 트위저. 목만드사인데 피니 참수는 아이돌에서 또 오해한 거짓 터뜨린 또 화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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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여배우 특집이네요. 오랜만에 기분 좋네요 정말. 표정하니 답답했었는데. 박진희 씨가 손을 다섯 곳이 모으시고 이렇게 계시니까. 박진희 씨 드라마 세트장 같아요. 거실 씬 있잖아요. 박진희 씨가 손을 모으시고 있어요. 왜요. 저를 두 번 때렸는데요. 세 번 때렸어요. 아니 근데 지금 왜냐하면 호칭도 그렇고 두 분이 상당히 친한가 봐요. 저희가 케이블에서 한 번 하고 없어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MC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근데 그거 한 번 했는데 미친해진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없어졌어요. 거기 나왔던 사람들이 너무 친해졌어요. 너무 친해졌어요. 그리고 처음이었어요 저는. 야 이런 경우가 이제 방송계에 있어보면 흔하지 않은 경우에요. 저기 아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저 이제 출산을 또 하시고. 그 뒤로 이제 오마이 금비로 복비를 하셨다고. 오마이 금빈 잘 됐죠. 좋은 배우도 많이 나왔고. 우리 앞 시간 때 오마이 금빈 아 그러네. 여기 박진희 씨 잘 모르시잖아요. 아니 잘 모르잖아요. 아니 잘 모르잖아요. 잘 알죠. 박진희 씨는 왜 모르잖아요. 아니 요즘엔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길 지나다니라 보면 학생.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주 많아 그래요. 나 여고 괴담이야 하지. 야 물어보지도 않는데 지금. 야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거 한 퍼프 좋아. 그러니까 살아있잖아. 살아있잖아. 아니 뭐. 약간 좀 웃국하시는 게 좀. 아니. 별명 중이었던 사실은. 욱진이 욱진이. 욱진이 씨가 이제 별명이거든요. 아 욱진이. 아 욱진이. 결혼 이후로 화를 더 많이 내서요? 아니 결혼 이후로는 화가 정말 줄었어요. 아 정말로? 특히 아이를 낳고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귀한 자식인 거잖아요. 뭐 혜윤 씨도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왜 자꾸 왜 이렇게. 아니 예전 같은. 등짝 쓰는 식으로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이 때문에 많이 연기 병행하기 힘들 텐데. 남편분이 외조가 엄청나다고 또 들었어요. 자랑 좀 해주세요 남편분. 네. 아이를 저희는 이제 부부가. 3살까지는 무조건. 엄마가 키우지 않았어요. 아이가 3살 될 때까지는. 근데 임신까지 2년 6개월이 공백이 생겼단 말이에요. 마침 1년 6개월 만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감독님하고. 작가 선생님 저한테 작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나는 3살까지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고민이 된다. 그랬더니. 내가 육아유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육아유직을 해줬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걱정없이 이제. 몰입할 수 있게 해준. 신랑 덕이 커서. 제가 참 고마웠어요. 그래요. 남편도 이제 비웅 데뷔. 이제 좀. 이걸 해봤겠죠. 출연을. 순간 했다 이거죠. 내가 간 거고. 저쪽이 좀. 순간. 순간. 박진희씨가. 박진희씨가 싸늘해졌어요. 순간. 미세한 변화를 저만 봤거든요. 순간 싸늘해졌다가.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요. 아니 아니. 다시 한 번. 박명수씨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실 결혼 전에는 멜로 주인공 역할을 거의 다 하셨고. 나이를 낳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 보시니. 생각은 변했지 않습니까. 멜로 연기가 좀 이제 들어오지 않죠. 이제는. 네. 당연하죠. 이제는 뭐 멜로 연기 저보다 더 잘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이 나왔고. 저보다 더 예쁘고. 당연한 거 같아요. 아니. 감독님한테 제 연기력을 커버할게요. 한 번 멜로만 하다 주세요. 이렇게 말 못 합니까. 여기 아는 걸. 박진희씨 질자. 왜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해요. 왜. 아일 나면 멜로를 못 합니까. 아니 근데 박진희씨가 출산할 때 유재석 선배님을 보고 출산을 했다는 게. 아. 저를 보고 출산하셨다고? 아니요. 보고 출산한 건 아니에요. 끄딴 놀랐네. 그건 아니고. 이제 산통이 심하니까. 어차피 겪을 고통이라면 즐겁게 하자. 이래가지고. 산통이 딱 왔을 때가. 개콘을 하던 시간이었어요. 아. 그때가. 그래가지고 개콘을 보고. 끝나고 제가 무한도전을 보면서. 아. VOD로. 네. 재밌었던 회차 찾아서 신랑이랑 보면서. 보시면서. 이제 막. 힘들지. 으. 으. 연기 잘해. 연기 잘해. 아 멋지시네. 연기를 유일하게 해주시네. 느껴져. 아니. 여기서 나가서 해라 그러면. 아. 죄송하네. 출연기 잘해. 영감이 3,000원. 이따가 다 똑같아. 알겠습니다. 영화를 염두에서 찍었단 말인다를 때. 예. 우와. 이밥먹은. 사이드미러로. 뒷바퀴 보다.. 아악! 안 나는데.. 등 좀 빠졌다 그러면 좀 보여주세요. 내가 남벌하다. 내가 남벌하다. 남자분들은 그렇게 보는데 여자분들은 옆 눈으로.. 오빠.. 나 이 정도라 그러네. 제가 엄청 어필하고 있는데 친구가 5살 넘어서 얘기하더라고요. 화가! 박진희씨에 이어서 또 오늘 장소연씨가.. 사실 비서 역할을 드라마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미루에서 이제 김희애씨.. 네, 김희애 선배님의 비서랑 풍문으로 들어서 유준상씨의 비서로.. 아 그렇구나. 처음에 저는 드라마로 뵙고 정말 비서인 줄 알아요. 아니 진짜.. 아니 왜냐면.. 진짜 너무 비서같아.. 역할이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김성균씨 보고 진짜 깜짝인 줄 알았었거든요. 아 진짜로.. 이런 것처럼.. 아 진짜.. 현실.. 캐릭터가 너무 잘.. 아니 진짜 너무 캐릭터가 잘 맞죠. 현 사업자 서영숙이 부친이 도장업으로 등록을 했었고요. 도쿠에이티의 키미츠분쇼니 접근이 허락된 사람이라 자쭈니 난이 뭐 가만하시때만 가만하였던 생각하나봐요. 캐릭터가 잘 맞죠. 혹시 비서가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중문과 나왔어요. 사계국어? 사계국어? 사계국어로 하시네. 비서수성 딱이네 진짜. 그죠? 뭐뭐 하시는 거예요 사계국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중국어.. 영어.. 영어.. 그러면 저.. 세상이 흉흉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못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사계국어를 섞어서 인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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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학기 KBS에서 새로 들어가는 아버지가 이상해나는 3학년 5일에 들어가니 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이야.. 근데 발음이나.. 발음이나 이 무슨게.. 오디션을 어릴 때부터 많이 봤는데 기회가 진짜 많이 없으니까 뭐라도 하나씩 좀 할 줄 알면 혹시 이렇게 오디션 기회가 그래도.. 배우 준비하다가 비스톤 있어야 되겠어요. 연변 사투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연변 말이라면 이 영화를 연변에서 찍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 크로싱이라는 영화 이 탈북자 영화 찍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 한복 사투를 배워야 돼갖고 연변에서 촬영할 때 이거 진짜 연변사랑 같아. 이 복장선생님이 계신단 말인데 복장선생님 나한테 너 밥 먹어? 아니.. 저도 연변말 좀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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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답도 안 돼. 아니.. 말을.. 말을.. 죄송한데.. 들리게 해도 그.. 저기.. 이.. 이.. 어디서 왔어? 아무리 계속 말해주게 얘기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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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런거보다 이건 너무 충격이에요. 왜왜왜? 오연아씨가. 오연아씨. 양머리하고 찜질방하고 그게 언제 썩 얘깁니까? 그래서 의상도 그렇고 급하게 부랴부랴 준비를 하셨대요. 왜요? 아니.. 아니.. 그라마 그건 다행이네요. 뭐야? 쟁반 노래만 하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이효기씨. 오연아씨가 이제 호테뿐만 아니라 예능 출연이 아예 처음이세요. 아.. 네.. 네.. 긴장이 아주 많이 되네요. 다큐가 내가.. 오.. 친분이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아.. 형경..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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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했었어요. 연희가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다 부러워했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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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중간에 오시면 낯설잖아요. 분위기가. 우리는 계속 했는데 아.. 엄연경씨가 요즘 그 피고인에 진짜 연습 열심히 하잖아요. 아.. 연기술 참 잘하고 근데.. 지난주인가요. 약간 엄연경씨가 자신감에 차가지고 진짜 준비도 많이 했대요. 딱 했더니 감독님이 딱 오시더니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감정을 조금만 빼면 아.. 감정을 조금만 빼면 아.. 감정을 조금만 빼면 감정을 조금만 빼면 아.. 감정을.. 감정을 좀 과하다. 감정을 줄이면 감정만 줄이면 어떻겠냐고 민호씨를 그렇게 받는 건 당신이라고요! 뭐해? 줄여야 돼요. 몰입이 잘 되는데요. 저는 그 시그널에서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시그널 나오셨잖아요. 간호사 역할. 간호사 역할. 범인이었던.. 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시그널에서 비 오는 날 손을 들고 빨라니.. 어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도 그 시그널 받는데 저는 그거.. 감옥에서 증거 못 찾았구나.. 아.. 증거 못 찾았구나.. 아.. 아..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그거 너무 무서웠어요. 원인 실제 현격하고는 완전 다른 캐릭터야.. 어때요? 그 순간만 그런 표정만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장면은 증거 못 찾았구나. 아직 증거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은 거구나 확실한 증거 그거 찍을 때 김혜수 선배님도 되게 리액션을 잘 해주셨어요 대사가 별로 없는 게 사실 배우들이 더 힘들잖아요 아직... 못 찾은 거구나... 이렇게 대본에 있었어요 이걸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리딩을 딱 갔는데 아직 못 찾은 거구나 이렇게... 자기 너무 좋다 김혜수 선배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김혜수 씨가 그럴 때 후배들은 약간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나 이렇게 이런 호흡으로 연구해도 되는구나 후배들한테 그렇게 좀... 자기 너무 안 돼 아, 진짜... 아, 멀쥬시가 아니고 멀쥬시가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에... 근데 뭐 저희 어머니하고 야, 너 너무 안 좋다 어디... 야, 연예인이 자기 관리해야지 너가 자기 관리해야지 내가 무슨 연예인이야 아니, 근데 실제로도 평소에 다녀다 보면 이런 역할 때문에 약간 좀 다가오시기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이제 매니저들이 현장을 같이 다니잖아요 한참 시그널을 찍고 나서 제가 뒤에서 이제 화장을 막히 하고 있었어요 리딩을 막 바르고 있었더니 갑자기 사이드미러로 파퀴 보다가... 파퀴 보다가... 아, 그럴만해요 파퀴 보다가... 아, 그럴만해요 그럴만하다니까요 맞아요, 악말도 안 했어요 아, 진짜... 악말도 안 했는데 립스틱만 하려는데... 아, 진짜... 아, 진짜... 그럴 때... 약간 이렇게... 아, 약간 더... 조용히 들어가면서... 아, 너무 좋아요 우리 저기 박진희씨가 극리얼이면은 약간 MSG 들어가서... 아, 좋아요 아, 설마... 서장 매니저가...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orship이 하신 거죠 근데 저 이유는 하신 것을 알 수 없는 Israeli